바로 앞에다가 있다고? 아 자식 진짜 멀리 가면 묶을 데가 없어 아 그래? 좀 그래도 깊은 데다 해야지 여기다가 바로 많이 잡혔을거야 바로 이 앞에 있는거야? 여기 보이구나 건져 봐 건져 봐 어마어마하게 잡힐거야 줄 좀 뚜껑 골라 하지 그거 끊어질거야 내가 그럴줄 알았다 뭐야? 야 삼겹살 잡았네 삼겹살 삼겹살 잡았네 삼겹살 개 한 마리 하고 삼겹살 야 삼겹살만 있네 개가 어딨어 개 여기 한 마리 줬는데 야 해물탕 해 먹지 뭐 개 한 마리 넣고 삼겹살 잡아봅시다 김치찌개 끓여야지 김치찌개 김치찌개 아씨 뭐 그렇게 안 들어가봐 야 이씨 그거 하나 났냐 하나 났지 하하하하 봉지를 뭐 하러 샀냐 어? 봉지를 뭐 하러 샀어 내 뭐라 하냐 어? 봉지 딱 산거 보니까 이미 틀렸다고 가자 삼겹살 끓자 김치찌개 끓여야지 오늘 그냥 김치찌개 끓여봐 오늘 김치찌개 먹을 운명이구만 뭐 하하하하 운명이 그런거야 운명이 아이씨 아따 야 좀 저기 저기 여기 뭐야 아니 바로 옆에다 그거 이기 저 좀 좀 멀리 멀리 저쪽으로 하지 야 아저씨 낚시하고 있다 낚시나 구경하러 가자 에이 참 진짜 안녕하십니까